오늘 오후 고흔에 도착했습니다 하느의 카르비탄을 먹겠습니다 즐거워요 와, 고기 맛있어 ouds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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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来ました カルビタンです 美味しそう カルビタンです 隠れて見えないんですけど お肉が いっぱい入ってる お肉がゴロゴロ入ってます 美味しそう 凄い大きいお肉 お肉 美味しい お肉 全て大きいお肉 美味しい 少し汁を足します 凄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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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흐름 왼쪽이 너무 좋아서 뜨거워 오징어 바삭하니 군박이 다가서 어색 좀謎의 반찬이 있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도모로코시의 희개같아 이거 맛있어? 맛있어 이거 야채? 그냥 야채? 맛있어 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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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осс? gewoon 이렇게 전공에서 먹고싶て 이렇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거는. 그런 느낌? 하늘이 eagle 아아지, 아아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먹으러 왔어 먹으러 왔어